오늘은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의 추월차선을 쓴 MJ 드마코고요.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의 추월차선에서 못 다룬 이야기들, 그리고 MJ 드마코 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이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법, 일단 이 부분을 딱 보면요. 제일 처음에 나폴레옹 힐의 명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필승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명료한 목표다. 성공하려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이제 불타는 열망을 가져야 한다고 나폴레옹 힐이 얘기했잖아요. 오늘 제가 이 MJ 드마코의 이야기를 할 것도 바로 이 불타는 열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끝까지 잘 들으시면 내가 위대한 일, 남들보다 더 나은 성취, 남들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내려면 이걸 먼저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위대한 결과는 위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 헌신이라는 것은 과정중시 원칙의 연루와 같아서 습관이 삶의 방식으로 자리잡게 하고 삶의 방식이 승리의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행동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남들보다 잘 살고 싶어. 나는 남들보다 비싼 차를 타고 남들보다 비싼 동네에 살고 남들보다 더 큰 집에 살고 싶어. 하면서도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노력한다는 거죠. 남들과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어떻게 남들보다 더 나은, 더 높은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MJ 드마코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결과는 위대한 헌신을 요구한다고. 결국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승리의 결과를 낳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잠든 시간에 그 발렐리아는 스튜디오에서 연습을 하고 있고요. 모두 피자를 주문할 때 그 피트니스 경쟁자는 샐러드를 주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습한 발렐리아는 위대한 발렐리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남들이 피자를 먹을 때 먹지 않고 샐러드를 먹은 그 피트니스 경쟁자는 더 좋은 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남들 잘 때 다 자고 남들 피자 먹을 때 다 피자 먹어가면서 남들보다 위대한 발렐리아가 되길 원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몸을 갖길 원하는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정말 샐러드를 먹고 남들 피자 먹을 때 샐러드를 먹고 남들 편안히 잠잘 때 밤늦게까지 연습하는 발렐리아 이런 사람들의 헌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헌신은 바로 목적과 의미에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의미는 역경과 비난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목표 달성이 정말 잘 될 것 같지가 않아 절대 목표 달성이 될 것 같지 않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동하고 또 행동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의미가 있어야지만 남들이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여건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비난과 어떤 실패가 오더라도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목적과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불분명하는 순간 약간의 어려움, 약간의 비난, 그 조그마한 역경이 와도 바로 그것을 포기하고 만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고 말죠.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확고한 목적과 의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M.J. 드머커가 직접 그려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데요. 그 의미와 목적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기부여 사이클이라는 것을 그립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요. 가장 제일 위에, 가장 위에 위치한 톱니바퀴 보이시죠. 거기 보시면 그 안에 왜 라는 글자가 쓰여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의미와 목적, 여기에 대한 왜가 명확하게 있어야지만 우리는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왜에서부터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왜에서 분명하게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 그 신념, 그 행동,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죠. 열정을 가지고요.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하게 되죠. 하지만 만약에 이 왜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불분명하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조금만 어려워도 나 그만둘래. 나 이제 포기할래. 이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왜, 동기부여 사이클의 이 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신만의 가치, 자기만의 신념, 자신의 정체성, 열정 이런 것들이 맞물려 돌아갈 때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그 일에서 성공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나 이거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나 이거 그냥 다른 일 할 게 없어서 하는 건데 하는 순간 이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패,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왜 하는가는 여러분들의 핵심적 추동력이 됩니다. 이 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되고 납득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MJ 드머커가 이렇게 얘기해요. 추동의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는 무엇이니 상관없다. 대신 이 추동의 이유가 강박과의 경계선상에 서서 행동을 불러일으킬 만큼 충분히 강력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 일을 하는지는 사실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A든 B든 C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A든 B든 C든 간에 그 추동의 이유, 그 Y가 여러분들을 행동을 불러일으킬 만큼 강박과의 경계선 사이에서 내가 꼭 해야 돼. 이런 강박과의 경계선 사이에서 행동을 불러일으킬 만큼 아주 강력해야지만 그것이 열정으로 이어지고 가치와 신념이 맞물리면서 그 일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추동적 이유들은 의미나 목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액션 페이킹으로 변화되어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미지근한 추동적 이유들, 할 게 없어도 하는 건데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내 삶의 의미나 목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기한 조금 하다가 말고 하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고한 추동적 이유가 없다면 노력의 배는 첫 태풍을 만날 때 침몰하고 만다고 얘기가 없습니다. 여기서 첫 태풍이라는 것은 어려움이겠죠. 조금의 어려움이 나타나도 포기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목표가 다 있으실 거고 꿈이 다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확고한 추동적 이유가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 확고한 추동적 이유는 있어야지만 조그만 태풍이 와도, 조금 큰 태풍이 와도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태풍이 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좋아 보여서 좋아 보여서 해요. 이런 순간 이것은 결코 달성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MZ트막 이런 예를 듭니다. 누구나 완벽한 배우자를 원하지만 누구도 자신이 완벽한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튼튼한 근육질이나 맵시 있는 몸매를 원하지만 그러나 휴게실에서 벌어지는 피자 타임에 사양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나 완벽한 배우자 만나고 싶어. 왜?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동적 이유가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벽한 배우자감이 돼서 완벽한 배우자를 만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만나다 보면 완벽한 배우자가 날 좋아하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튼튼하고 맵시 있는 몸매를 원하지만 피자를 다 먹는단 말이죠. 아 난 몸이 좋았으면 좋겠어. 딱 그 정도의 추동적 이유이기 때문에 그냥 뭐 눈앞에 피자가 있으면 피자를 먹는 거고요. 눈앞에 치킨이 있으면 치킨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튼튼한 근육질이나 맵시는 몸매를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추동적 이유 없이는 당신은 누구나 보다 나는 사람이 되지 못하라는데 이 누구나라는 것은 그 누구도 열망하는 것들이 아니다. 여러분 누구나, 뭐 조금 더 심한 말로 하면 아무나가 되겠죠? 그런 사람은 되고 싶으세요? 아무나가 되고 싶으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도 하지 못한 걸 하고 싶은 거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시려면 충분한 추동적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목표나 꿈, 뭔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결과적으로는 내 충분한 추동적 이유를 찾는 거. 이것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은 그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갖는 추동력으로는 결국에는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M.J. 드마콘은 얘기하는 겁니다. 남들과는 다른, 남들보다 훨씬 센 추동력을 가질 때 비로소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M.J. 드마콘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왜 하는지 그 왜 하는 것에 대해서 남들보다 강력하고 훨씬 센 추동적 이유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왜 부자가 되고 싶은 거지? 내가 왜 강남에 살고 싶은 거지? 내가 왜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 건지? 그 이유, 그 Y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Y가 조금 뭐 강남 살면 좋은 거 아니야? 넓은 짓 살면 좋은 거 아니야? 이 정도에 그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만나게 될 크고 작은 어려움에 결국은 굴복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강남아파트를 사야 되는 혹은 더 넓은 집을 살아야 되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강력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아마 노력을 하실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들을 모두 이루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법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정말 남과 다른 추동적 노력과 남들 남과 다른 추동적 이유 그런 걸 가지고 정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함께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